시청자 대표로 인천에서 오신 이예준님 모셨습니다. 아 예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첫 번째 재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운영자의 갑질이 너무 말이 아니에요. 개인적인 뭐 bj 입장에서나 아님 개인적인 시청자 입장에서나 아 죄송한데 왜 저를... 아 일단은 예 전화번호를... 방 제목에 도라이 라는 말이 안 돼요. 도라이 컨테스트라는 말이 무한두전으로 나왔었고 공중판에서도 가능한 단어인데 왜 운영자가 대툰 떠가지고 왜 방 제목을 바꿔주세요. 왜 이렇게 운영자가 뜨는 겁니까? 네 이거에 있어서 답변 듣겠습니다. 혹시 그때 방송 내용이나 이런 걸 한번... 그때 방송 내용이 뭐였냐면 기억이 안 납니다. 기억이 안 나요.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정상적인 방송은 아니었을 거예요. 정상적인 방송 하시나요? 정상적인 방송이었고 바꾸겠다 안 보니 못 바꾸겠다. 무학습 못 바꾸겠다. 이 말을 들으려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. 자 그러면 한 번 얘기를 전달하면 프리하게 둬서 인생이 어떻게 되든 니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냅둬라. 그게 아니라 이거는... 나는 내 길로 그냥 실드 안 당하고 관리 안 받고 그냥 내 길로 하다가 황천천 가겠다. 그러니까요. 냅두시겠습니까? 조금 저희가 완화하도록 할게요. 우리 철구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.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정말 어이가 없어. 정말 어이가 없어. 미친X미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미친X미라 그러면 갑자기 폴리스가 떠가지고 남녀 차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만하십시오. 왜 그런 겁니까? 이것 때문에 남자 인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. 예? 놈이든 연이든 뭐 그런 표현을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넘어갈라 하지 마시고 그것도 제가 좀 시정을 할게요. 어 시정하겠다. 아 네 아주 좋아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쨌든 그 자체도 분명히 차별될 수 있겠네요. 많은 걸 얻어가시네. 아 예 좋습니다. 오늘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네요. 공식방송 뭐 이제 그 뭐 여러가지 베비그라운드도 있구요. 뭐 여러가지 신입들 키우기 컨텐츠 그거 다 소용없어요. 예? 그거 봐야 봉지X미라 봉지X미라 예? 저 궁금합니다. 예? 아프리카TV가 신입이 클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본인은 어떻게 크셨나요? 저가들이는 가려버렸을 것 같죠. 그때는 솔직히 이제 플랫폼 자체가 술 배틀이라는 단어가 아하 어떻게 보면 배틀 얼마나 좋습니까 배틀그라운드 예? 스타드 배틀하는 거잖아 이때 일 술을 많이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. 몸에 이로울 뿐이지. 그렇게 담배도 많이 피면 안 돼요. 몸에 이로울잖아요. 몸에 이로울다고요? 아아아아아아 죄송합니다. 몸에 해롭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덕담은 그래도 한마디씩 그래요 덕담은 담배 가지고는 절대 유리 정지 그거 하지 않는 걸로. 아 예 약속? 예 알겠습니다. 난 이거 하더만 해도 완전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분 담배 한 대 필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아 잠시만요. 내가 지금 기다리고 싶어서 아니 가르치나 봐. 어 양반아! 아니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! 으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